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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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비가 제프 쿤스의 미술 작품을 따라한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완전 화제가 되고 있잖아. 솔비가 그걸로 존나 욕을 먹고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존나 모르겠거든. 왜냐하면 그건 표절이 아니야. 애초에 표절 법에 걸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미술에서 표절은 남의 작품을 해당 저작자의 허가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거라고 해야 표절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프 쿤스 거를 보고 솔비가 직접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본인 저작물이야. 그리고 애초에 제프 쿤스 자체도 작업이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기성품들을 그냥 크게 만든 게 전부잖아. 예를 들어서 벌룬덕스라든지 헐크라든지 이런 되게 유명한 이미지들을 차용해가지고 그거를 엄청 크고 스틸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시하잖아. 근데 뭐 그 이미지들이 제프 쿤스가 만든 건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프 쿤스 작품도 표절이라고 하면 다 표절이지. 그러니까 솔비도 솔직히 완전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더만. 그냥 좀 비슷한 거지. 그냥 참고해서 본인이 만들었잖아. 그리고 케이크로 만들었으면 또 완전 다른 문제잖아. 메테리얼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면은 만드는데 다른 방법이 사용됐을 거고. 그러면 그건 완전 솔비 창작물이라고 봐도 되겠지. 솔비가 인스타에다가 뭐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욕을 먹는다며.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 그냥 제프 쿤스 거 보고 이미지만 비슷하게 따가지고 그냥 완전 창작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 그냥 100% 자기 창작물이라고 봐도 나는 크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 근데 뭐 사람들이 왜 그걸로 난리치는지 잘 모르겠어. 애초에 제프 쿤스가 본인이 고소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난리쳐. 우리는 제3자잖아. 제3자가 뭐 난리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얼마 전에 아니 솔비가 이제 기한84랑 좀 시비가 붙었잖아. 기한84가 뭐 그랬다며. 걔보고 뭐 아 미술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전공자들이 싫어해요 이래가지고 솔비가 존나 개빡쳤다며. 그거는 솔직히 솔비가 좀 업보가 있다고 봐야지. 왜냐면 낸시랭한테 막 그랬잖아. 저게 뭐야 존나 병신 같아 이러면서. 미술한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본인도 지금 미술 안 해. 어 뭐 미술아 뭐 업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나는 기한84가 했던 게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 일단 기한84가 솔비한테 그런 조언을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별로야. 왜냐면은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 이면에는 기한84가 내가 니보다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내가 니보다는 한 수 위니까. 내가 하나 가르쳐주겠다 이런 태도로 얘기한 거잖아. 아니 뭐 조언을 해주면은 작업적인 조언을 해주지. 뭐 그냥 때려치세요. 전공자들이 싫어해요. 이게 무슨 조언이야. 그냥 악담이잖아. 굳이 그렇게 왜 해. 아니 솔비가 뭐 연예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미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 자유까지 박탈하면 안 되지. 물론 뭐 미술 전공자들 입장에서 솔비가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되게 낙하산타듯이 쉽게 원하는 전시도 많이 하고 그림도 많이 팔리고 이런 게 좀 짜증은 나긴 하겠지만 뭐 어떡해. 뭐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런데. 다 그렇잖아. 갤러리에서는 팔리는 애들 그림을 전시를 하고 싶을 거니까 솔비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싶겠지. 뭐 그렇다고 솔비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 절대 아니지. 미술관 같은 데에서 솔비 같은 근본 없는 새끼들 작업을 전시를 시켜주겠냐? 그러니까 그걸로 됐어. 이미 미술계는 갤러리랑 미술관이랑 대안공간이랑 이렇게 권위가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 솔비는 그냥 팔리는 그림 그릴 거니까 갤러리에서 전전긍긍하다 끝나겠지. 솔비가 뭐 미술계에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미술관까지 갈 거야? 뭐 그 정도라면 솔비가 진짜 대단한 거지. 그거는 미술 권력자들의 눈에 들고 실력도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우려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냥 솔비 같은 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모든 예술 장르에 다 통용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가수들이 막 영화 찍을 때 바로 주연자리 꽤 차잖아.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강용석 같은 경우에도 강용석은 그냥 국회의원이잖아. 강용석이 뭐 방송 짬밥이 얼마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렇게 김구라 같은 급 있는 방송인이랑 같이 방송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잖아. 그러니까 다들 유명하면은 타장르로 이렇게 전의하기가 쉽다니까. 유명하니까. 뭐 짜증은 나지만.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난 애초에 솔비나 조영남 같은 사람들이 미술인들의 밥그릇을 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아니 밥그릇을 뭘 뺏어. 만약에 걔네들이 우리 밥그릇을 뺏었다면은 걔네들이 만약에 미술을 안 하면은 우리 같은 무명 미술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실제는 웬걸? 걔네들이 존재하건 말건 우리들은 거지 같아. 걔네들이 미술을 하건 말건 우리들은 존나 돈 못 버는 존나 거지 예술가라고. 걔네들이 뭐 미술 그만두면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일확천금 으아 막 존나 막 떼돈 벌고 막 존나 막 부귀영화를 존나 누려? 그건 아니잖아. 무슨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어? 차라리 걔네들이 파이를 그냥 키워주는 게 낫지. 뭐 솔비나 조영남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미술을 하면 전시회에 뭐 사람들도 많이 갈 거고 전시 문화 자체가 커지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꼽살이 껴가지고 나같은 무명 미술과도 같이 전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해당 장르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솔비가 미술을 함으로써 내가 피해보는 건 정말 하나도 없잖아. 뭐 솔비가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줘. 걔가 내 전시 기회를 다 뺏어먹어? 그건 아니지. 솔비가 있건 없건 나는 전시 못한다고. 그러니까 솔비한테 화풀이 할 필요도 없고 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솔비가 욕먹는 이유는 솔비 이미지가 존나 병신 같아서잖아. 솔비가 뭐 이미지가 좋아. 되게 권실한 이미지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겠냐고. 그냥 솔비의 이미지 뭐야. 생각 없이 사는 그냥 머리 나쁜 여자잖아. 그러니까 욕을 존나 먹은 거지. 만약에 김태희가 이런 거 했어봐. 사람들이 막 욕했겠어? 아니지. 얼굴도 이쁘고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고 존나 똑똑한데 와 예술도 잘한다. 개쩐다. 막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다니까. 결론적으로 솔비를 욕할 필요도 없고 솔비는 표절도 안 했고 제프 쿤스랑 어떠한 문제도 없고 제3자가 나서서 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다고 솔비가 뭐 미술한 것 때문에 미술한 애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 작업 열심히 하고. 그럼 되겠지 뭐.